훈수충 죽으면 안나온다곤? 진짜 그림있는데 가면 된다곤? 훈수충 내가 죽여가지고 없나봐 올라가자 어! 살아났다 훈수충 살아남 하이 훈하 훈수충 하이라는 뜻 점프! 저 새끼 나 노리고있나 지금? 세이브하면 살아나나보다 훈수충 부계정팠다고요? 아! 여기는 아까 왔던 길이고 다시 올라가보자 아 뭐야 여기 막힌 길이야 여기 아닌가봐 돌아가자 흠... 나 이거 길치라 지도 봐야겠다 지도 보고 가자 지도 킬 수 있거든? 잘 봐 아 지도가 왜이래 저 파란색으로 반짝거리는대로 가는건가 보다 맞지? 좀 멀긴 한데 갈수있어 가보자 야야야 뭐야 음 음 아니 캐릭터 옘병 죽창 죽창 좋구요 쩌 쩌 쩌 쩌 들어가 조심해야되는데 어떡하냐 저거 그냥 점프서 가면 되는건가 끝머리에 닿아도 죽는 그런건 아니겠지 오우 다행이네 안죽 안죽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 오른쪽으로 쭉 가라고 귀엽지 않아요? 구덕이 어 훈수둔다 위로가라고? 오케이 알았어 훈수축만 믿는다고 저구멍으로 가면 되는건가 짠 뭐 뭐 어디로가라고 이게 아닌거 같은데 아아 아씨 다쳤어 이거 이러면 벌레 한마리 먹어야겠다 벌레 어디갔지? 벌레 오른쪽으로 사라졌어 짠 음 으억 으억 오오호오호오오오오오 шт 자MM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훈수충 길을 알려달라구 아여 어디야 쉬어 이쪽 구멍인가 윈가 위로 가는건가 아닌데 여기같은데 여기인가 뭐야 여기는 어디야 아까 왔던 곳같은데 여기 맞는것같애 아 나 배고픈데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갔냐 밥먹어야돼 그래 절로 가야돼 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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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아..떼뻔 어디로 가야되지? 저 위로가야되는데 저 위로 가지? 저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아 저 위로.. 위로 따로 가야되나 봐 아이고 이쪽으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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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창 먹고 갈걸 아 이런 젠장 아 여기 길이 없는데? 점프! 따우 Introdu an시. 스트렛 저 애플렛 여긴가? 저 밑에 뭔가 먹을꺼 있는것같은데 먹어볼까 던지고 먹어보자 이거 먹는거 아냐 꽃먹는거 아닌가 뭐야 시간 느려지게 하는 버섯같은건가 아 내 템을 지금 쓴거구나 어 절로가라고 알았어 기다려 나 아이템 쓴거 같은데 지금 일단 절로가자 그래 위로가라고? 오른쪽 위로? 나 못올라가는데 아 어떻게 가 절로 점프 아 저새끼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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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새끼 뭐야 저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다른길이 있는건가 창을 던져가지고 봐야되나 대각선으로 뛰라고 파랑벌레 적 아니에요? 아닌데? 적같은데 엎 엎드려서 점프 점프 될거같은데 다시 해보자 될거같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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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짜잔 이쯤에서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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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안좋아 비오는거 같은데 흐흫 흐흫 X됐다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안돼 안돼 오지마 어 여기 세이브 포인트 아뇨? 나 배고픈데 뭐야 어 어쩌다가 이거 본의 아니게 한 스테이지 깬 것 같은데 비오면 어떻게 되냐구요? 축축해지겠죠 아 좋아 한 챕터 클리어했다 다시 배가 고파진 구데기군 식량을 찾아서 떠나야됩니다 문양 넘어가면 뭐가 달라지냐구요 그 문양이 뭐야 애초에 일단 이 꽃을 먹어보자 효과를 알아야겠어 어 아 이것도 같은 효과구나 뭐야 이거 매트릭스임 주변 공간이 살짝 왜곡되면서 시간 졸라 느려진다 버섯이니까 버섯이니까 아무래도 향 정신성 그런 효과가 있는거 아닐까 붕붕 뜨는데 방금 밑에 저거 꽃 같은거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 아까 왔던데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니야 두마뱀 두마리나 있네 내려가야되나 이 위에 올라가서 이거 발판 타고 올라가야되나보다 띡 지도 봐가면서 하자구요 그래 지도 지도 봐야겠다 기다려봐 기다려 지도 지도 지도를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될지 알려줄거야 아 지도 왜이래 저기인가 저기는 내가 아까 갔던데 아닌가 파란색으로 번쩍거리는건 뭐지 이건 뭐야 이 문양은 뭘까 절로 가는거야 아 문양으로 가는거에요 음 알았어 그러면은 돌아가서 위로 올라가야되네 저기 맞아? 문양으로 가는거래 훈수벌레도 절로 가라고 하는거 같다 나 밥도 먹어야되는데 아 파란색으로 번쩍거리는 데가 괴물있는데라고? 음 지도를 키면 왼쪽으로 쭉 가서 올라가야돼 지금도 열수있냐 지금도 열수있냐 의식의 흐름대로 클리어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을거 같은데 훈수벌레 잘한다 저 왼쪽 위로 가야돼 어떻게 가지? 어 일단 내려가야되나? 의식의 흐름으로 절대 안된다고요? 알았어 네 이거는 약간 싸우는게 아니라 진짜로 구덩이기 때문에 도망쳐야돼 자 이제 절로 가야돼 어떻게 따돌리지? 좋아 할 수 있어 달려드는 타이밍에 호오옹 저기였던거 같은데 잠깐만 아 여기 아 여기 문이 열린건가 설마 이게 아까 왔을때는 닫혀있었던 거기 아니야 그치 맞지 이제 열려있다고 아닌데 닫혀있는데 여기라메 아니야 닫혀있잖아 어떻게 여기 오라그런 놈들 나와 빨리 어떻게 가야돼 빨리 알려주세요 위라고? 맞아요? 여기 닫혔는데? 막혔는데? 문양은 생겼는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이게 뭔지 와요 어 어 어 어 어 나 나 나 나 나 일로 지나가 나 일로 지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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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물에 닿으면 안되겠지 물에 닿지 말자 물에 닿으면 휩쓸려내려갈거같아 별거 아닐거같은데 가볼까 그냥 점프에서 가볼까 점프에서 가면 되겠지 점프 오 오케이 살았다 아 이 길 맞네 내가 괜히 의심했네 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여긴가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요거 요거 죽창으로 때리라는 표시 같은데 돌로 뭐야 지나가자 그냥 어 바로 밑에 저장 어 저절로 가자 아 근데 밥 먹어야 돼요 지금 저 훈수벌레가 지금 밥 있는데 알려주거든 밥 먹고 와야돼 저장 포인트가 있어도 밥 배고프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일단 이쪽으로 이쪽으로 못 올라가네 어휴 올라가자 이거 어떻게 가지? 점프해서 점프 밥이다 죽창 들고 와 먹고 먹고 아 밥이 살짝 모자란데 살짝 모자라 이거 시간 지나면 밥 줄어들지 밥을 좀 더 먹어야 돼 뭐야 저장 저장인가 어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야 돼 이 새끼야 올라가라고 오케이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점프 야 훈수 훈수 든다 잘 때까지 괜찮다구요 오 맞으면은 줄어드는 건가 체력이 체력이 응 올라가 박쥐 어 먹어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도망가는데 도망가는데 어떻게 가렇나 어떻게 올라가지 점피 아 됐다 손에 든거 죽창이랑 꽃이야 아 깼다 아 저거 뭐냐면 저거 먹으면 살짝 느려져요 잠깐만 나 화장실 좀 손에 든 거 꽃이야 으아악 화장솥 쩐어 고려 홍삼캔디 잘먹을께요 고려 고려 홍삼캔디 왠지 이거 먹고있으니까 졸라 할아버지 된거같아 음 맛있군 특이한 맛이야 아 뭐야 나 꽃 어디갔어 게다가 나 지금 공복보소 어 그래 순수좀 더 봐라 본자가 어디로 가야겠소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아냐 올라갈래 올라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파리 또 먹어주고 응 왼쪽으로 점프 짠 냠냠냠 짠 냠냠냠 뭐야 날벌레 날벌레가 짠 이제 배 꽉찬거 같은데? 됐다 이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건가? 지도를 펼치자 아 돌아가야되는구나 문양으로 가는거 맞대지? 근데 일로가도 될거같은데? 일로가자 일로내려가도 될거같에 일로가도 돼 여기도 길이 있겠지 일로가도 돼 내가 알아 일로가도 돼 으아악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허비 저게 저게 뭐시단가? 저 저게 저게 뭐야 허드 어 이래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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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깼다 나 깬게 아니라 이제 이런식으로 문양을 3개씩 먹으면 한 스테이지가 끝나는거지 맞지? 김도술이랑 와 근데 제가 도마뱀 잡아먹고 간다 깜짝놀랬네 개머리 독수리가 도마뱀 잡아먹음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지도를 펼쳐 어 뭐야? 안보이는데? 오오 생겨났다 흠 왼쪽? 왼쪽? 왼쪽 저 문양있는데로 가는건가? 아닌가? 이쪽인가? 흐흫 저 문양있는데 갈 필요있나요? 없지 막 다 돌아다니면 되는거 아냐? 오른쪽인가? 시청자여러분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오른쪽이야 안쪽이야 그냥 돌아다니면 돼요? 알았어 일단 여긴 아닌거 같애 여기는 그냥 중간에 그 스테이지간에 그런 결계같은거라서 내 생각에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이야 오른쪽 정글 숲을 지나서가자 엉금 엉금 아 저거 축창 던져서 까보자고 기다려봐 짠!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먹을수 있는건가? 먹어보자 어 배불러졌네? 아 이거 먹는거구나 오우씨 오오 아 옥수수같은거구나 이야 아 먹을수 있는 밥이였구나 이거 괴물인지 알았는데 밥이였구나 지금 배 빵빵이졌어요 아 죽창은 적었으면 없어지는거야? 아 죽창은 적었으면 없어지는거야? 어 어어 도마뱀이다 그래 오른쪽이야 절로가야돼 도마뱀있어서 조심해야된다고 도마뱀다 내려가자 일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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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먹어주고 아 먹을 필요없나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아닌가? 여기 들어가볼까? 음 여기도 아닌거 같아 가운데로 들어가볼까? 가운데로 들어가보자 음 어 밑으로 내려옴 어 저거 뭐지? 이 말미잘 같은건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지도를 펼쳐보자 뭐야 아 저 왼쪽 아 절로 가야되는데 지금 도마뱀들이 지금 격렬한 애정행각을 하느라 지금 지나갈 수가 없죠 일단 제 가면은 돌아서가자 어 어 잠깐만 이거 X댄거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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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 왜통수야 아이씨 벽을 타라고 벽 어떻게 타? 벽 어떻게 타? 벽 어떻게 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개 먹지마 먹지마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냥 내려가자 오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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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으로 구멍으로 야 개새끼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갈 수 있어 야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야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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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다 아 왜 도로가 도와줘 오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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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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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아름 일단 먼저 근데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꽃을 터뜨린 다음에 식량을 채우자 뾱뾱뾱 배불러지죠? 배불러지죠? 배불러지죠 여기 아 도마뱀 어떡하지? 어어 위험해 위험해 다른 쪽으로 가자 뭐야? 아 저 위에 있구나 엎드린 다음에 점프 띡 띡 오른쪽 아래 저 아래로 가야 되거든 내가 지금 보다시피 저 도마뱀 두 마리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따돌리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 지금이야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나 봤나? 나 본건가? 여긴 이 으들 저는 어엉 앞 cic Jam 쯔! 쯔!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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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가? 어디로 가야돼 잠깐만 지도 일로 가는거 같은데? 저리로 가자 죽은줄 알았지만 이제 도마뱀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날 놓쳤다 그렇게 된 얘기죠 짠! 음 왠지 다 온거 같은데? 이 게임 목적이 뭐냐구요? 어 목적이 뭘까요? 이 게임의 목적이 뭘까?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건가? 쟤네들 또 저 저 교미한다 이런 거